자 유사성의 전략에 타임시프트 있지 않아요? 네 여기서 타임시프트라는 게 몰름이야 음 여기서 타임시프트라는 게 몰름이야 아까 다니엘서 있잖아 네 그 다니엘서 같은 게 타임시프트야 아 미래 예측 미래를 예측하는 거 미래를 예측하는 게 타임시프트라 네 미래를 예측하는 거야 이게 타임시프트지 아 네 미래 예측하는 타임시프트 네 비즈니스맨들이 미래를 예측 못하면 승련복이 신세복이 몇 벌 필요할까 어 어 공급을 많이 하면 어떻게 되거든 뭐가 되죠 가격이 낮아집니다 지효보다 어 재고가 쌓이죠 네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 시효유측이라 네 재고가 쌓이면 참고비용에다가 관리비용에다가 그니까 그 재고비용이 더 비싸니까 어떻게 해요 뭐 일정기간 지나면은 그냥 원가 원자만 뽑았다 싶으면은 그 다음부터 뭐 들어갑니까 어 가격 할인에 들어갑니다 재고비용 뭐 이런 거 그렇지 그렇지 재고비용을 없애기 위해서 관리비용 재고비용 창고비용 이거 이거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냥 세일 들어가지 않아요 네 그래서 쇼핑을 잘하는 사람은 네 그 단점을 그 단점을 다 기다리고 있다가 세일 기간 때 어 쇼핑을 하면 알뜰 구매를 좀 할 수가 있잖아 자 봅시다 네 오셈틱 인디언 퀴즈 이거는 무슨 말이냐 아 아 시 인디언 여기서 CYSIN 이거 음 CYSIN이요? 어 퀴즈 C U I S I N 오셈틱은 어 어 오셈틱은 또 무슨 말이냐 A T H E N T I C 오셈틱 오셈틱은 진짜 의라는 오셈틱 인디언 퀴즈이라고 돼있잖아 네 여기서 오셈틱은 정통 정통 아 정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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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국 요리 그런 거 있잖아 네 정통 한국 요리 할 때 정통에 해당하는 게 오셈틱이야 네 정통 한국 요리 할 때 오셈틱 자 그 다음에 인디언하면 인디언 요리란 뜻이야 자 퀴즈이라는 게 퀴즈니 무슨 말이야 C U I S N N 잘 모르겠습니다 아 이게 요리지 아 아 그러면 정통 한국 요리를 이런 거 어 오셈틱 코리안 쿠이진이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셈틱 코리안 오셈틱 코리안 쿠이진 하면은 정통 한국 요리가 되겠지 네 거기 식당을 식당을 딱 지나갔는데 런치 버페라고 딱 적혀있더라고 네 아 그래서 아 그래서 그냥 여기 들어갔지 네 직원하고 생리 직원하고 둘이서 같이 들어갔지 식사를 한 30분인가 했나 회의도 하면서 회의도 하면서 회의도 하면서 식사를 회의도 하면서 식사를 회의도 하면서 식사를 한 30분 정도 했나 한 시간 정도 했나 한 시간 정도 했나 30분 아 그랬더니 말이야 점심 식사시간 끝났다고 나가라 그러네 네 한국에 그런 식당이 있나 없습니다 한국에는 없지 네 한국에는 그런 식당이 없지 그럼 이 식당 장사 잘될까 그럼 손님이 기분이 좋아요 나쁩니다 손님은 좀 여유있게 식사도 하면서 비즈니스 미팅도 좀 하면서 좀 여유있게 지내다가 나가려고 하는데 손님들 막 내쫓는 거 네 그래가지고 별로 기분이 안 좋죠 네 별로 기분이 안 좋죠 토론토에 있는 한국 식당은 안 그런 거 같아 토론토에 있는 한국 식당은 아침에 문 열면은 저녁에 문 닫을 때까지 계속 장사하잖아요 네 희한해 인디언 식당 여기 인디아집 인디아집 정신 시간에 응 그리고 저기 뭐야 정신 시간에 손님도 다 내보내고 나서 문 닫고 시나봐 또 그래가지고 저녁시간이 되면 또 다시 눌려나봐요 참 희한한 식당인거에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손님이 나가면서요 쫓겨나가잖아요 손님이 쫓겨나가는 그러면 이 식당에 두 번 다시 가고싶으면 마음이 생겨 안생겨? 안생길 것 같습니다 두세달 지나니까 가게문에다가 포 렌트라고 적혀있더라구요 포 렌트가 무슨 말이야 임대를 구합니다 그래서 내가 아유 그럼 그렇지 아이고 가게 망했나보다 가게가 망했나보다 그래서 그냥 뭐 세뇌놓고 폐업하는 모양이구나 나 그렇게 이제 알았잖아 네 한 6개월인가 3개월인가 6개월 지났거든 네 폐업에만 식당 폐업하고 이제 식당 접는구나 이리 알았거든 네 근데 최근에 다시 또 거기를 또 지나가는데 네 옛날 식당 자리에서 한 백미터 옛날 식당 자리에서 백미터 정도 떨어져가지고 개업을 다시 했더라고 보니까 이사를 간 모양이야 아 그러니까 망하진 않을 것 같아 네 망하진 않았는데 이사를 가서 다시 장사를 하긴 하는데 네 아이 참 좀 그렇더라고 이 식당 네 이런 게 바로 뭐야 타임시프트 하면은 뭐야 타임시프트 하면은 미래의 예측 훈련인데 네 아 이 식당 망할 것 같다 했는데 세뇌에 놓습니다 이게 붙었잖아 네 그러니까 헨리하고 나오고 예측이 맞은 거예요 예측 네 예측이 맞았어 맞았습니다 예측이 딱 맞았어 이걸 이제 워킹이라고 그러지 네 근데 이제 6개월 지나보니까 내가 볼 테니까 뭐야 임대료가 싼 임대료가 싼 가게를 얻어서 옮긴 건지 모르겠어요 나도 안 들어가 봐가지고 내가 뭐 기분이 안 좋은데 여기 또 들어가겠어 아니요 아니요 어 그럼 보니까 임대료가 아마 임대료가 싼 대로 옮겨가지고 장사하는 것 같아요 아 자 그 다음에 자 29번까지 네 자 28번 봅시다 네 자 29번까지 번째